이번엔 작성선수와 수호시험의 포인트도 고기의 신선의 선수가 높아질 것이죠? 자, 오늘 경기를 통해서 신선수와 장기의 선수가 1포인트 차이밖에 나는데 오늘 경기에서 푸른던 포디움에 최종선까지 올라가는 선수가 수호시험의 수기를 볼링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? 자, 떠 있는 주위선수 오늘 경기에서 제가 실원선수, 이재무수의 감동성선수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감동성선수의 경우에는 지금 펄포니션을 출판하기 때문에 낼성선수는 푸른를 해키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낼성선수의 포인트를 넘어서 동영수기, 별승전을 시작한다는 것이네요 이 동영수기는 신선수의 수호시험이 있고 출발을 해 주었습니다 사실 이 별승전도 중요하지만요 먼저 펄포니션을 시작합니다 펄포니션이 고춧가루 여보세요? 인석아? 네! 어 오케이! 네! 야 라이트온에다 라이트온 오메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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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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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주의 2등과 10초 차이인데 2등이 형이랑 얘기 같아. 기상캐스터 배혜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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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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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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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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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 제대로 원하셨나봐요 파이팅 파이팅